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일동공신이자 앞으로 하면 춘위해 뒤로 하면 애미춘은 태어났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사면 어딘가에서. 어린 시절 부모님이 세탁소를 운영했다. 세탁소를 운영했던 부모님을 보고 자라 그녀는 당대표가 된 뒤 친히 사람들을 세탁해주었는데 그녀가 세탁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딘가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보면 부모님에게 세탁법을 잘못 배운 것 같다. 어린 시절 우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 만약 그녀가 우물에 빠져 세상 하직했다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일은 없었을 텐데 윤석열 입장에서는 정말로 다행인 일이며 반사였다. 사실을 패스하고 춘천으로 발령이 나서 대법원까지 쳐다가 눈물을 질질자면 여자가 지방으로 발령이 나는 것은 부당하다며 빽거리며 따졌다고 한다. 그리고 이 사실을 폭로한 1년 선배 심평변호사를 허위사실이라며 고소를 하겠다며 따졌으나 심평변호사는 자신의 발언으로 상처를 입었다며 미안하다면서 너무 강렬한 기억이라 잊을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며 추미애를 두 번만 이겼다. DJ의 추천으로 정계에 입문하였다. 당시 DJ는 제가 대구면 1위를 얻었다며 세탁소 집 둘째 딸이 부정부패한 정치판을 세탁하러 왔다고 했지만 앞서 말했듯 그녀가 실드를 친 인물들은 때가 너무 많이 묻어 세탁이 불가능하며 그녀 또한 세탁기에 넣어 돌려야 하는 실정이다. 추다르크라는 별명이 있다. 김대중 유세 당시 잔다르큰 유세단을 꾸려 활동한 것을 유래로 추다르크가 되었지만 20대 대선에서 추크나이트가 되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데 지대한 공을 세웠다. 노무현 탄핵에 앞장섰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노무현 탄핵 당시 한나라당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주도한 것이었는데 당시 추미애는 노무현의 탄핵 사유는 최고로 만들 정도라고 호언장담하였지만 안타깝게도 다 내게 되지 않았고 덕분에 무릎이 하장났다. 본인의 위원직을 지키기 위해 전남 도청에서 광주역까지 2박 3일에 달하는 일정으로 질질짜며 3부 1배를 하였는데 다음에 꼭 뽑아달라고 병원에서 포토존을 가졌지만 안타깝게도 낙선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오선 의원이다. 20년 동안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세금이 아까워지는 부분이며 당대표 출마 당시 서울대 김일성대의 교환학생 제도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신세대 평화 공약이라면서 발표는 했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어 결국 추진되진 않았지만 과연 실현이 되었다면 서울대 학생들이 뚱땡이에게 인질로 잡히지 않았을까 싶다. 이용구를 실드쳤다. 술을 빨고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검찰 수사를 받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해 매우 신사적인 분이라면서 검찰이 누명을 씌우고 있다고 영혼의 실드를 쳤지만 안타깝게도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가 되며 개망신을 당하였다. 법무부 장관이었다. 청와대 울산 선거 개입을 비롯한 문정권의 비리와 조국을 실드치기 위해 장관이 되자마자 윤석열의 수사팀을 공중분해 시켜버리며 윤석열을 날려버리려고 했다만 본인이 먼저 법무부에서 쫓겨났다. 정경심의 주작은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고 한다. 근데 당사자인 정경심은 똥국에 밥을 말아먹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 기간이 너무 짧아서 사식을 챙겨주지 못해 안타까울 것 같다. 소년원에 방문해서 인권침해를 했다. 소년들에게 문화상품권을 흔들며 정수리를 보이라며 강요를 했는데 인권, 인권 그러던 양반이 참 잘하는 짓이며 아들 내미를 너무나 잘 키웠다. 카투사에서 군 복무를 할 당시 제명의 아들 동호처럼 불법 토토를 상습적으로 하면서 굉장히 유명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다행인 게 동호처럼 밤에 싸돌아다니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을만한 짓은 안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런 아들을 쉴드를 쳤다. 자식 교육은 부모의 몫이지만 휴가, 미복기 당시 무릎이 아프다며 보좌관을 시켜 휴가를 연장했는데 대학에서 그는 축구선수로 뛴 경력이 있으며 논란이 커지자 감성파리를 하면서 제대로 된 신체검사를 받았다면 현역은 안 갔을 것이라고 구라를 쳤지만 안타깝게도 그 병명으로 군면제를 받은 사례는 단 한 권도 없으며 아들을 쉴드를 치기 위해 국회에서 27번이나 거짓말을 했다. 킁킁이의 범죄를 침묵했다. 평소 여성 인권을 중시한다고 말은 했지만 킁킁이가 자신의 비서를 추행해서 세상 하직하자 추미애는 입을 닫고 침묵했으며 오히려 박원순의 피해자는 안타까우면서 자신의 아들의 신상을 거론한다며 따졌는데 알고 보니 둘이 열렬히 사랑을 했던 추억이 있었던 것 같으며 그 잘난 아들내미는 당시 나랏돈을 받고 전북현대 인턴을 지나 지금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된다. 딸이 식당을 운영했다. 그리하여 딸의 식당에서 간담회를 열어 홍보를 해주었는데 홍보를 해주면서 자신의 사비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에게 입금된 정치 후원금을 사용하였는데 맛집이라고 소개된 추미애의 딸의 식당은 오픈한 지 1년 만에 문을 닫았다. 참고로 고시국이랑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 부모 찬스가 있어도 결국 안되는 건 안되는 것 같다. 형부를 버스 공제조합에 꽂아 넣었다. 바야흐로 당대표 시절 형부를 위해 외압을 넣었 버스 공제조합에 이사장으로 취업을 시켜주었는데 당시 국토부 장관을 맡았던 김현미는 추미애의 형부인지 몰랐다고 했지만 그간의 행적을 보면 믿을 수가 없다. 그래도 두루킹을 잡는 데 큰 기여를 했다. 네이버의 문통 비판 댓글에 관해 뭔가 냄새가 난다는 김호중과 함께 여론조작의 일당인 두루킹을 잡는 데 큰 기여를 했는데 노 의원의 마지막 비서관이자 경남지사 댕댕이 김경수까지 관련이 되어 있어 팀키를 시전하며 지금 현재 댕댕이 김경수는 감방에서 똥국에 밥을 말아먹고 있다. 다른 나라 대통령을 비하했다 목숨 걸고 자신의 나라를 지키고 있는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대통령을 잘못 뽑아 이사단이 났다고 나팔을 불었는데 오프게도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대선 기간 당시 그녀가 올린 회초리 사진과 어그로는 오히려 윤석열의 지지율을 떡상시켜주었는데 이재명은 자신의 말을 잘 듣고 윤석열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김치국을 마셨지만 당선된 것은 윤석열이었다. 이를 보면 그녀의 말은 믿고 걸으면 될 것 같다. 그리하여 청와대를 원망했다. 본인을 지뢰밭에 보내놓고 지뢰를 밟고 있는 자신의 옆에서 도와주기는 커녕 피크닉을 하고 있다고 문통을 깠는데 분명 청와대에서는 권유를 한 것이지 강요까지 한 적은 없으며 본인 말로 법무부까지 들어가 쫓겨난 입장에서 할 말은 전혀 아닌 것 같다. 마지막으로 서울 동부지관과 유착관계가 있는 것 같다. 추미애의 아들 관련해서 수사가 들어가면 전부 무혐의 처분이 되었는데 검사를 싫어하는 본인이 정작 검사들과 유착관계가 있었던 것 같으며 추미애의 정치자금법 이완 또한 서울 동부지관이 맡으며 그녀를 실드 치는데 지대한 공을 세웠다. 이만 영상을 마치겠다. 끝. 끝.